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추남TV 오늘의 추천도서는 굿바이 게으름 게으름에서 벗어나 나를 찾는 열 가지 열쇠 게으름이 당신 인생을 먹어치우기 전에 지금 당장 실천하라 게으름은 천의 얼굴을 갖고 있다 꼭 빈둥거리는 것만이 게으름은 아니다 방향성 없이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중요한 일을 뒤로한 채 사소한 일에 매달리고 완벽주의라는 덫에 빠져 결정을 끊임없이 미루고 늘 바빠 보이지만 실속은 없고 똥줄이 타야만 일이 되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게으르다 굿바이 게으름은 그런 당신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의 따뜻한 카운슬링이다 자기개발과 심리학 정신의학이 조화된 이 책은 만성 게으름에 대한 명쾌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다 또한 다양한 정보와 생생한 체험에 근거한 열 가지 실천 열쇠는 게으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준다 게으름이 당신 인생을 먹어치우기 전에 지금 당장 실천하라 이 책을 등대삼아 한 걸음씩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공유와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해 주세요 저자는 정신과 전문의 문효환 선생님이시고요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 1기연구원으로 또 활발하게 활동하며 한국형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연구해 오신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더 난 출판사에서 2007년에 출간된 책이죠 게으름은 선택이다 난 왜 이렇게 게으를까? 우리 아이는 누굴 닮아 게으른 거지?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본 문제들일 것이다 사실 게으름 때문에 자책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게으름의 문제는 일반적이다 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 때문이다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불행을 원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건 더더욱 아님을 애써 강조한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삶의 여정을 되짚어가다 보면 그 불행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던 수많은 선택의 기회와 마주치게 된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는다 앗불사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이었구나 때늦은 탄식과 후회가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은 불행을 풀어갈 해답을 주기도 한다 게으름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자신과의 약속을 상습적으로 깨뜨리면서도 온갖 변명을 늘어놓는다 다른 일이 바빠서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고요 원래 천상적으로 게을러서요 나중에 하려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망설이고 과제를 미룬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 역시 명백한 선택이다 선택을 회피한 선택 이것이 바로 게으름인 것이다 꼭 빈둥거리며 뒹구는 것만이 게으름은 아니다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중요한 일을 뒤로 한 채 사소한 일에 매달리고 결정을 끊임없이 미루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는 등 게으름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게으름은 늪과도 같다 처음에 빠져나오면 탈출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진다 그때부터는 탈출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늪에 더 깊이 빠져버리게 된다 게으름에 친숙해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자기화가 이루어진다 마치 자신이 원래부터 게으른 사람이었던 것처럼 정체성으로 굳어져간다 그때부터는 물고기 자신이 몸에 젖어 있음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자신의 게으름을 돌아보지 않는다 게으름에 대한 자책도 후회도 놓아버리고 현실을 잊어버린 채 자신과의 내면과도 이별해버린다 그러나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도 불씨가 남아있듯 스스로 끝났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늘 함께한다 삶이란 가능성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한가닥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 삶을 뒤흔드는 내면의 목소리와 마주하게 된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게 나의 전부인가? 라고 묻는다 난 이 책을 그런 내면의 물음과 마주한 사람들을 위해 썼다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만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 암과 실천 사이에서 종종 길을 잃고 헤매지만 끊임없이 그 간격을 좁혀나가려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 그들은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자신 안에는 더 큰 자신이 존재함을 믿는 사람들이다 때로는 자기 반성이 지나쳐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다 내가 게으름을 주제로 책을 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나 자신이 게을렀기 때문이다 난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열심히 살아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나는 학교에 들어가고부터 늘 형들과 함께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했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텔레비전을 볼 수 없었으며 겨울에도 찬물로 씻어야만 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동안에는 공부할 마음이 있건 없건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했다 속으로는 아버지 언제 나가시나 하고 견눈질하면서도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하는 척 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호통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틈에인가 이놈 하는 목소리는 내면화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누가 있건 없건 늘 무언가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했다 나는 늘 하는 척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셈이다 그런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게으름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활에 젖어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추상적인 질문들은 늘 놓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은 전혀 하지 못했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한참 뒤야야 깨달았다 그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그 길은 그럴싸해 보였고 게다가 안전했다 이를테면 나는 대학 입학원서 마감일이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학과를 정할 수 없었다 그저 막연히 사전 지식도 없던 식물학과에 가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그런 나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 물으셨다 식물학과 나와서 뭐하고 먹고 살 건데 나는 결국 대답조차 못하고 부모님이 원하신 의대에 진학했다 이후로도 늘 나의 삶은 도전과 선택을 피해가는 삶이었다 쓰지 않는 것은 녹슬기 마련이다 나의 도전정신과 자유의지는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나이 서른도 되기 전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버렸다는 체념이 들었다 그건 마치 내가 구해서 육면체로 변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더 구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을 남겼다 하지만 시간은 그 상실감마저 안고 흘러갔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은 채 살아갔다 그동안의 내 삶은 항해를 떠나지 못하고 부두에만 정박해 있는 배와 같았다 나는 항해 중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줄에 묶인 채 흔들린 것에 불과했다 가야 할 목적지도 물과 음식 그리고 지도도 없었다 그런 내게 어느 순간 삶을 뒤흔드는 질문이 찾아왔다 아이가 태어나 부모가 된 순간이었다 계속 이대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드디어 출항을 결심했다 그 이야기를 이 책에 담고 싶었다 나의 경험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둘째로 이 책을 통해 정신과 의사로서 일하며 알게 된 변화의 원리들과 인간이 가진 본성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사람들은 흔히 편안함이나 게으름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신일 뿐이다 나는 인간은 끊임없이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속성을 지녔다고 믿는다 물론 주위를 둘러보면 변화에 도전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면서 꺾이고 뒤틀린 모습일 뿐이다 나는 변화가 본성임을 아이들에게서 본다 아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안 되면 또 다르게 시도해서 가능성을 현실로 이어간다 넘어지는 것이 두렵다고 달라지는 아이를 본 적이 있는가 아이들은 결코 포기와 게으름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자라면서 배운 것들이다 셋째는 새로운 자기개발 이론의 필요성 때문이다 사실 정신의학의 관심 대상은 환자이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또한 증상의 치료에 목표를 둘 뿐 가능성의 개발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나의 관심은 정신의학 너머에 자주 머물렀다 예를 들어 끔찍한 교통사고를 경험했을 경우 어떤 사람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져 다시는 차를 타지 못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도 180도 바뀐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 스포츠 선수들의 경우도 부상을 당하면 슬럼프에 빠진다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되는 재활훈련을 통해 재기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슬럼프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간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 나는 이런 개인적 관심의 바탕 위에 효과적인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자기 개발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관련 서적을 읽고 관련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만났다 그 과정에서 자기 개발 분야가 변변한 이론적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채 수세기 전에 품성론이나 산업사회 시대의 획일적인 성공학, 처세술 등의 자리를 내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느꼈다 난 21세기의 심리학과 정신의학은 자기 개발의 영역을 포괄해야 하며 인간의 정신력 함양에 대한 실천적 답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미흡하지만 나는 이 책을 통해 자기 개발과 심리학 그리고 정신의학의 진지한 만남을 시도해보고 싶었다 이 책에서 시도한 자기 개발과 심리학, 정신의학의 만남이 때로는 낯설게 보이고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서로의 만남이 늘어나고 관계의 기술이 향상되면 더 근사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게으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게으름의 역사, 정의, 양상, 원인들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제시하였다 2부는 실천 편으로 어떻게 하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소개했다 정말 게으른 사람이라면 따라할 엄두를 못 낼 내용을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모두 따라야겠다는 마음을 비우고 우선 편하게 읽어 내려갔으면 한다 그러다 마음을 후려치는 대목이 있으면 그 지점에서 멈춰서 작은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조금씩 실천해보겠다는 용기 말이다 이 책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이자 새로운 길을 떠나고자 하는 나 자신과의 다짐이기도 하다 이 책과 함께 많은 분들이 부두를 벗어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바로 에필로그로 한번 가볼까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나는 이 책을 통해 어떻게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핵심은 자기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자기로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무리를 추종하거나 다수에 편승하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와 자신의 강점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동안 이것은 나의 선택인가? 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인간이 자유로운 것은 자기 결정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극에 획일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간직하고 살아간다 성장을 하면서 누군가는 그 공간을 끊임없이 확대시키고 누군가는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축소시킨다 그 공간의 이름은 바로 인간의 자유우지이다 우리는 그 공간 안에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반응을 선택한다 그렇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극에 반응, 리스판스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 코우핑 한다 선택에 대한 자유우지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자기 개발 분야에서는 너무나 많이 인용된 인물이지만 그럴수록 퇴색되지 않고 더욱 빛이 나는 그는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다 그는 1942년 9월 나치스에게 체포되어 3년 동안 강제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아내와 부모 형제를 모두 잃어야만 했다 게다가 그 자신도 장티푸스로 사경을 헤매는 등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맞이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고통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그는 이 끔찍한 역사의 현장을 살아서 증언하겠다는 각오로 흠친 종이의 원고를 정리하며 자신을 지탱했고 그 기간 동안 로고테라피에 싹을 튀었다 프랭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줬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나약함 뒤에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으며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을 잠깐 소개해본다 나는 그 불행한 상황 너머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무의미한 고통으로 보이는 것을 진정한 인간적 성취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모든 상황은 그 안에 의미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수용소에서 이 생생한 실험실이자 시험장에서 나는 동지들 중 일부는 돼지처럼 행동하고 일부는 성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사람은 자신 안에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다 어느 것이 활성화될 것인지는 조건이 아닌 우리가 하는 결정에 달려있다 우리는 배우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에서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무의미해진다 우리가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삶의 의미를 더해줄 수 있다 우리가 바응하는 방식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인간이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삶에서 선택당함의 영역이 줄어들고 선택함의 영역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줄곧 게으름에서 벗어나고자 역설했다 어쩌면 그런 내 모습이 일을 시키기만 하면서 노동의 신성함을 부르짖던 게으른 권력자들과 흡사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부지런하게 살자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걸어서 자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게으름의 진정한 대척점이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 같이 행복을 말하지만 자세히 보면 두 목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부류의 행복론자는 인간은 존재 자체로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 말대로라면 인간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휴먼빙의 상태로 돌아오면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진다 게으름 혹은 느림을 예찬하는 사람들이다 그에 비해 두 번째 부류의 행복론자들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다 성공처럼 행복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도달해야 할 가치로 바라본다 그렇게 그들은 휴먼 두잉을 강조한다 빠름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다 묘하게도 너무 다른 두 목소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행복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 꼭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행복은 길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어야지 목표에 도달한 뒤 받는 트로피가 되어선 안 된다 행복이 만일 목표라면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삶은 불행으로 물들 수밖에 없다 느림의 미학을 설파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욕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욕망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욕망이다 욕망이 없다면 고통과 불안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세상은 창백하게 색깔을 잃어갈 것이다 불행한 것은 욕망 자체라기보다는 내적 욕망을 외면하고 외적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다 우리의 욕망이 천성 유전자와 맞지 않고 외적 동기에 이끌릴 때 우리는 자신을 잃어간다 존재와 행위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할 필요는 없듯이 빠름과 느림 중에 어느 한 가지 속도로만 살아갈 필요는 없다 느림과 빠름은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하는 삶의 리듬이기 때문이다 흙은 부드러워서 좋은 것이고 돌은 딱딱하게 나쁜 것일 수 없듯이 빠름과 느림도 좋고 나쁨의 관계가 아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의 속도는 인류가 적응하기에는 힘든 속도이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떠밀려 허둥지둥 종종 걸음을 치게 되어 있다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스피드를 강요당하는 우리는 느림이라는 리듬을 되찾아야만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빠름을 배격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빠름이 아닌 조급함이며 느림이 아닌 게으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빠름과 느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스위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대단한 수준의 경지이다 그러나 이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익혀야 할 핵심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21세기는 빠름 속의 느림, 느림 속의 빠름의 이중적 특성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그렇기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장류가 아니라 때로는 양서류가 되어야 한다 물과 묻 양쪽을 오가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체온이 달라지는 양서류처럼 빠름과 느림을 오가며 외부 환경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인간이 될 필요가 있다 메트로늄의 정해진 박자에 맞추는 기계적 리듬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빠름과 느림, 두 템포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휴먼 도인과 휴먼 빙의 이중적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삶을 다른 존재가 되려는 과정의 연속, 즉 비커밍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긴 셈이다 그래서 나는 21세기가 원하는 자기 실현형 인간을 휴먼 비커밍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 단어야말로 휴먼 도인과 휴먼 빙의 이중적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잘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씨앗을 지닌 채로 세상에 태어났다 삶이란 우리가 갖고 태어난 씨앗들을 가꾸고 키워서 꽃을 피우고 다시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성공이란 꽃을 피우느냐, 피우지 못하느냐의 문제이지 무슨 꽃을 피우는지, 몇 개의 꽃송이를 터뜨리는지, 언제 꽃망울을 터뜨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꽃을 부정하거나 다른 꽃과 경쟁하는 꽃을 본 적이 있는가 독자 중에는 이미 피어난 꽃들을 부드러운 눈으로 보며 자신의 삶은 피지도 못한 채 시들어간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니고 한 해만 피는 것도 아니며 멋진 꽃밭에서만 피는 것도 아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자신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으로 나아가라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의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나는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도, 진정한 행복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삶에서의 성공도 결국 하나라고 본다 즉, 자기로서 살아가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결국 삶의 목적은 피어나는 데 있다 Life is blooming 그렇게 이 말을 마지막으로 책을 끝냈고 싶다 너로서 살아가라 책의 주제와 의도, 핵심이 아주 잘 정리된 프로로그와 에필로그죠 게으름 극복을 위한 10개명 자, 멋진 책 잘 구성된 책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개관해 드렸고 또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답변 남겨주시면 참조해서 업로드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책을 끝냈고 싶으신